안녕하세요 골키퍼 채널 팡호TV입니다. 저는 골대 구석으로 날아오는 궤적의 슈팅을 적절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타이밍으로 다이빙 끝에 손끝으로 선방을 해내는 그 손바 때문에 풋살보다는 풀코트 축구 경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축구 경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풋살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골키퍼 장갑은 풋살 경기에도 사용하기 굉장히 적절한 제품입니다. 사실 풋살용 장갑은 이렇게 생긴 게 따로 있는데요. 별도로 풋살용 장갑을 구매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프리커버리에서 나온 에고이스트 골키퍼 장갑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프리커버리에서 많은 제품을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할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두툼하다 못해 안락하기까지 한 라텍스가 되겠습니다. 이기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고이스트 골키퍼 장갑은 너무 이기적인 나머지 프리커버리의 다른 장갑까지 구매를 못할 정도로 좋은 장갑인데요. 풋살은 축구와 다르게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장갑의 사용 빈도가 높고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오는 슈팅을 맞기 때문에 에고이스트의 장갑에 두툼한 쿠션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풋살이 익숙하지 않은 골키퍼가 아지다스 프레더터 같이 얇은 장갑을 사용해버리면 손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갑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골키퍼 장갑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그리 중요한 지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로 선수들은 1년에 30에서 50켤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보다도 그립력이나 착용감이 우선시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같은 아마추어 골키퍼들에게 아무리 저렴해도 7에서 8만원 비싸면 20만원이 넘어가는 골키퍼 장갑의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구성의 가장 좋은 장갑을 추천해보자면 역시 프리커리만한 장갑이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장갑은 제가 축구와 풋살 합쳐서 50경기도 넘게 사용을 했지만 이 정도로만 상했다는 것은 내구성이 좋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나마 풋살 경기도 거의 없는 추세라서 저는 요즘 유튜브 운영에 큰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다시 안정기가 찾아오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